우리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내가 믿는 세상 사랑하는 너가 고정한 것을 벗을 거야 동사무소에서 제가 콘서트 하는 걸 꿈꾸고 있었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있잖아요 저렇게 앉아서 과절도 지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러분 회사에 제가 콘서트를 선물하러 왔고요 우리 동시도 우리 동시도 우리 동시 우리 동시와 함께 우리 동시도 우리 동시 우리 동시가 우리 동시가 우리 동시의 우리 동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